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 데드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을 해서 유튜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복숭아 재테크 way to go on passing 100 subscribers 축하합니다. 복숭아 재테크 1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10만, 20만 수두룩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심지어 100만 이상인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100명을 받아도 너무 행복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주식 투자랑. 남들이 천만원, 이천만원, 1억을 벌어도 제가 100만 원을 버는 그 100만 원이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4개월 만에 100명을 달성을 했지만 지치지 않고 천명이 달성할 때까지 수익 창출이 될 때까지 미국 주식 투자처럼 분할 매수하는 마음으로 구독자들을 분할 구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